네 안녕하십니까 참치의 히타비린네 오늘은 저희 저와 굉장히 친한 친구이자 저희 거래처 담당자 사가뮤직의 인터내셔널 담당자인 리카르도네 집에서 하룻밤 묵고나서 앞에 테라스에 나와서 찍는 사진이에요 너무너무 예뻐서 한번 찍게 됐습니다 여기는 샌프란시스코구요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는 모르겠는데 음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지금 여기 테라스에 나와 있거든요 네 짜잔 네 보이시죠 제가 여기 지금 테라스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베란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테라스에 나와서 여기 옆집도 보이고요 테라스에서 보이는 광경을 뷰를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앞에 이렇게 호수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습니다 아 너무너무 아름답네요 오늘 날씨가 조금 우둥충한 편이라서 약간 어 뭐 햇빛은 좀 그런데 일단은 앞에 보이는 전경이 너무 좋고요 공기는 당연히 너무너무 좋고 음 네 그렇습니다 옆에 굉장히 큰 나무도 보이네요 어 밑으로는 러닝머신들이 러닝머신들이 러닝할 수 있는 공간이 하이 굿모닝 리카르도가 일어났습니다 러닝할 수 있도록 쭉 강가를 따라서 러닝할 수 있는 공간들이 되어 있어요 자 리카르도가 일어났으므로 여기 청동오리도 보이고요 아 청동오리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오리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